용기아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알전으로부터 시작 오늘 우리 디테일 컨셉은 두 번째 프로포스 오늘 진짜 최고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? 신촌머니는 손자예요 사정이 생겼다고 하루만 좀 맡아다녀고 있어요 이름은 범식이고 잘 좀 봐주세요 싫어! 울림이 뭐지? 울림이 목소리라고 빨리! 가잖아! 가잖아! 우리 너 인마 아이가 왜 그러냐? 제발 니 언니 방만 좀 방맡아 아빠가 언니 실제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지 언니가 뒤에서 호박씨로 얼마나 걷는? 신규로 건물 사업자 안녕하십니까 꺽달 둥띵 꺽짱 네! 저한테 불만 많으세요?